유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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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진짜 맞췄어요! 오늘 이제 스크블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켓몬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해야지. 제가 울트라 레어 뽑고 이겼는데 유라 이기라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럼 기회 줘서 유라가 이긴 거잖아. 스텔라 미라클이요? 이게 잘못 나왔구나! 유아리는 비슷해요. 트레이너스 카드. 하솔이랑 타로가 나올 거예요. 하솔 타로. 하솔은 1점. 타로는 2점. 타로 2점. 비만 카드입니다. SR 카드는 하솔이 3점. 타로 5점. 유아리는 무조건 6점. 그 다음 7점 하나 있어요. 7점 있다고요? 7점? SR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7점. 앞에 2박스 중에서 어떤 걸 아시는지 결정해주세요. 진짜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사실. 나의 승리는 이미 우주가 돕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유라가 뭘 뽑아도 상관이 없어. 그럼 토니가 이번에 뽑아봐. 그래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나를 증명할 차례. 응. 이걸로 할게. 그거? 오케이. 그럼 이거는 유라꺼. 좋습니다. 모단단계. 올깡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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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 로토무. 야돈. 릴링. 자 여러분. 왔습니다. 금손이 돌아왔어요? 더블 레어 같은데? 네 더블 레어입니다. 바우첼. 어우 귀여워. 염번이. 턱디충이. 비조프. 자 여기서 이제 타로 나와주면 돼. 마위핀. 야! 공포장님 뭐냐고 공포장님. 야 카드에서 마커리 냄새가 나. 마빌크. 포카복스. 에레브. 에레키블. 브리두라스. 메롱콩. 어? 잠깐만. 야! 여러분. 여러분. 이건 SR 카드이지요. 무지개인데? 무지개야? 응. SER 갑니다! 아 진짜 속았네. 나 꼈다. 근데 만져봐. 느낌은. 무지갯빛의 전툴라네. 야 이거. 이거 뭐 전부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쫀독이. 에레브. 두랄로돈. 유리나팔. 거대꽃뿌리. 냥마. 오디지게. 기기어르. 오키열매. 기기기어르. 기기기어르. 타로 안나오겠는데? 아 이거 약간 망한색인데? 어. 어 나 갑자기 위기감 사라졌어. 진짜. 테라파고스. 근데 무지갯빛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에디바. 소겨목. 스피노토모. 랜턴. 배우루. 아 이때쯤이면 이제 타로 하나 나올 때쯤 됐거든. 한강어. 부부부. 둥실라이드.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너무 예쁘다. 멋있다 이거. AR카드 맞아? 어? 에세이 아린줄 알았어. 오. 오 이거 멋있다. 오 너무 귀엽다. 레비푸트. 쫀득이. 초라기. 멜탄. 디안시. 야부엉. 이거 진짜 타로 하나도 안나와. 아니 이번 본인물 무엇이야? 어. 영리트. 아. 아 잠깐만. 아 황금빛의 눈을.. 골드 맞지? 또 골드입니다 자 멜메탈 쫀독이 엠에브 울트라레어 몇 점이라 하셨죠? 울트라레어는 아무거나 6점이 와아 야 이거 뭐야? 2월이 형 2월이 형 울트라레어 여러분 울트라레어 제조기예요 울트라레어 제조기 뭐야? 제로의 대공동 약간 에너지 느낌인가? 에너지 느낌이긴 한데 꾸진 에너지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꾸진 에너지 카드면 요거 동그라미 하나 그래진 거 아니야 문의 에너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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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좀 좋아 보인다 자 테라스탈에 필요한 그런 울트라레어 유라야 긴장해라 과미드라엑스 연번이 부활사비 과사닭벌레 거프론 거대콧불이 프로토가 비조프 턱지충이 가비도성 와 꽁추랑 익스 벌레랑 좀 뭔가 안 좋은 거 같아 좋고 흔들풍선 산짱 배우를 상불이 꿀꼭 뭐 있어? 한쪽 너무 귀여워 턱지충 멋있다 이번 AR카드 다 너무 디자인 예쁘게 잘 된 거 같다 진짜 화살곱인 전지충이 요가랑 옥화열매 네오라이트 냐옹무어 오기지게 안 나온다 기디어르 오롱뚱 요가랑 AR카드 또 AR팩인가 이거? 이펙트가 되게 이뻐 이펙트가 되게 이뻐 그니까 팩쪽 아파트 벌레였어? 벌레팩이네 버그팩 버그팩 버그팩? 랜턴 날뛰는 오래 과사사 벌레 깨물부기 전지충이 텅구 뭐야 왔어 왔는데 표정 왜 그래 뭐가 왔어 그니까 오? SR카드네 설마 나 SR카드가 이렇게 안 부럽긴 처음이야 다 생긴 것도 진짜 나 SR카드가 이렇게 안 부럽긴 진짜 처음이야 내 인생 최악의 SR카드 그치 그치 이건 조금 초라기 브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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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브라이어 오 라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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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탈 지나온 거 이쁘다 그치 유라 라프라스 좋아하잖아 너는 좋아하지 줄게 고마워 나와둬 나와둬 괴물부기 전지충이 메론콩 아파열매 가 아닌 야파열매 기기기기어르 현대풍선 우르 프로토각 염뉴트 얍 뭐야 이거 뭐야 귀엽다 브리드라스 아트레어 되게 특이하다 이거 좀 좋은 거 같은데 특히 얘 점수 없죠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야옹아 불카노 야돈 파이어로 가비루사 부 야 타로 나오는 거 맞아 이거야? 어 타로 없는 거 같아 그냥 확실해요? 일단 타로가 트레이너스 카드에 있어요 그럼 나오는 게 맞긴 해 이상하네 어 자 소프트카드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서 타로 나오면 인정 인정 인정하지 응 이게 한 장이 안 나온다고? 우하살빈 네롬꿍 꼬모카 느꼴라 무쇠암석 흔들풍선 한 장 덮개와석 야 와 나온다 나오네요 아 다행이다 타로짠 다행이다 나왔네요 나왔네요 타로짠 야 타로짠에 기운 받으면 바로 에이스카드까지 그냥 나는 한 방 한 방으로? 한 방으로 타로 7장 아니면 이 안에 있다 아니면 실패 실패 고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유라를 이렇게 응원하는 적은 처음인데 진짜 응원할게 자 유라야 포기해라 아니 소라기 멜탄 브란다 아봉 두랄루돈 탕구리 카메라 아니 타로 진짜 안나와 느꼴라 버프롬 오기지게 꼬모카 화살꼬빈 중력 뭐있어 어? 에이 에스알카드 나왔는데 뭐가 뭐가 있어 얍 꼴깍몰 AR카드 꼴깍 에스알 에스알 괴물부기 퓨어링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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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앉해 브라재빈 오카혈 멜 에스알 너모 멜탄 촌독이 에레브 홍고리 폭포북스 에레브 가비유루사 하 브라이언 브라이언 유라야 잠시만 근데 솔직히 이거 한마디만 할게 너 타로 한장도 못 뽑으면 실망이야 아 진짜 내가 이거는 조금 실망이야 그래도 우리 맨날 유토매치 하는데 같은 레벨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타로 한장도 못 뽑으면 조금 실망이야 사람이 못하는 분야도 있는거야 아니 뭐야 벌써 포기를 해 아직 남았는데 아 나올거야 나올거지 걱정하지마 터니 아니 실망하기 싫어서 아니지 아니야 설마 아니지 나 유라야 턱질추위 비전보 ourd 꿈strong 꿈트럭팩이네 아 하아 진짜 꿀뻑어 레이 푸 우브 이게 호전의 일이라고요 와 우와 이게 가능하냐고요 유라 님 0점 되셨습니다 아니 진짜 0점 실화야? 실망이다 토니 그거 알아? 뭐? 0점 맞는 사람들이 천재라는 거 그거 몰라? 오늘의 승자는 토니 님으로 가겠습니다 나 이기고도 기분이 안 좋은 게 처음이야 아니 승자가 토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0점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진짜 솔직히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이거 가서 전화 좀 해봐 어디 어디 여보세요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스텔라 미라클에서 타로 한 장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화기 꺼져 있는데 무슨